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자로 된 단어입니다 지금 자막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금방 알텐데 저는 때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영어성경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31절에서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많은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흐물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이를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꽤멸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때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한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죽을 때입니다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종려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는 2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뒤로 이어져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1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나흘 동안 수많은 사건과 일과 논쟁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다른 것은 1절 기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만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테마가 누가가 그 한 주간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알의 밀이 죽을 때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만을 남겨준 것이죠 한 알의 밀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1절 등장하지 않고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때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전, 오늘 본문 이전에는 언제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참석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보여주신 이런 기적들을 좀 나타내 보이시면 정말 사람들이 환호할 것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요 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8절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7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바리세인과 가는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도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언제나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2장부터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13장 1절도 보시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기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17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때가 아니라고 말했던 주님께서 오늘 12장 우리가 읽은 이때부터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고 그것도 죽을 때가 이르렀다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자신을 희생하여 온 인류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던 헬라인들까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빛이심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에 보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빌립과는 예전에도 알고 있던 사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뵐 수 없을까 부탁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인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아마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나아가서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맞이했다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와서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좀 뵐 수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기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닷없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합니다 인자가 죽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이죠 마침내 내가 죽을 때가 이르렀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 반가운 일일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때를 하나님 면할 수 없을까요? 지나가게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나라는 이 말 위대한 역접 접속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도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바로 십자가를 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기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마침내 죽을 때가 무르익었으니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겠지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시류를 따라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거슬러 좁은 길, 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러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몬, 정욕, 자리, 명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해 이르기를 힘쓰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나 이 반전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중요한 곳에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만 진실로 하면 제자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주님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스물다섯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말길을 잘 못 알아듣나 봐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면 그 뒤에 말씀에 줄을 끄고 곰곰이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온 세상이 조용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냥 한 차례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야 지나가고 끝날 거야 조용해질 거야 그런데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정말 비가 온 뒤에 죽순이 사방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살아나 온 세상을 뒤엎을 줄이야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이 고난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나 죽고 너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면 그 당시 유다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무슨 뜻입니까 가야바는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때문에 나라가 점점 술렁거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이것을 반역의 초짐으로 보고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것이니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대의명분입니까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그러나 실상 가야바가 두려워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죽어야 할 한 사람을 예수로 지목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서 온 나라가 평안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죽을 하나의 미랄로 삼습니다 가야바가 너 죽고 나 살자고 했다면 예수님은 나 죽고 너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참으로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이나 큰 것이죠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고자 했던 가야바는 결국 망하고 말았고 그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라도 얼마 못 가 로마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꺼이 죽는 하늘의 미리 되고자 했던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했고 내 마음속에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야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죽어주기를 원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죽어주기를 명령하던 남편은 아니었습니까 남편들은 먼저 죽기를 요구했던 아내는 아니었던가요 자식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죽어주기를 강요했던 부모는 아니었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어주기를 고대했던 자녀는 아니었습니까 목사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양은 아무 소리 말고 조용히 죽어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는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우리 역사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날 이었습니다 72년이 지났지만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족들이 유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미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 어릴 적 교과서에서 강제구 소령 이야기를 배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하다가 부하가 잘못해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떨어뜨리게 됐을 때 강제구 대위가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백여 명의 부하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불과 28살 청년 이었습니다 강제구 대위가 죽고 그 당시 입고 있던 군복 상의에 작은 성경책이 있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펼쳤을 때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었기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떼라야 기꺼이 하나의 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낮아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오리 빌리포스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지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우리 주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로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숨기고 내가 죽어서 나의 가족이 교회가 사회가 세상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24절에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 한다고 25절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26절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냥저냥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주님 닮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심으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자 28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 말합니다 하늘에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성인하셨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픈 일이지만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피하고 싶지만 제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들릴 때 부활로 다시 일어설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방문한 헬라인들까지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했습니다 일리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래의 분량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모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미 많이 내려간 분도 있겠고 그래도 위에 많이 남아있는 분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정한 그 모래의 분량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내려간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모래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오늘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빛의 딸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호흡과 생명이 있다면 이 남은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로 빛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의 미랄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어 속담 중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 자신도 살리는 하나의 미랄로 소망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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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었 안